이번 시간은 데이터형 두번째 시간이구요. 지난 시간에 블링이나 수와 같은 것들을 했구요. 이번에는 배열 또 객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개념은 여기 자바스크립트의 배열 부분에서 익히시도록 하구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들이 있죠. 수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도 있죠. 블링도 있구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그루핑해서 관리하기 쉽도록 한 것이 바로 배열입니다. 여기 보시면 php에서 배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자 우선 array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를 닫는데 그 인자로 1,3,6,9를 하게 되면 숫자 1,3,6,9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배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열은 arr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print underbar r 그리고 그 인자로 arr 이 위에서 선언한 배열이죠. 이 배열을 전달하게 되면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 1,3,6,9죠. 이 값들이 사람이 보기 편한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실행을 해보면 몇 번이었죠? 4번이죠? 자 4번을 실행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불편하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기에 편하죠? 즉 그 데이터 소스 상에서 arr이라는 변수는 array이고 그 array 안에는 1,3,6,9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소는 1이고 두 번째는 3이고 세 번째는 6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카운터를 무언가로 카운팅할 때 0부터 카운팅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0,1,2,3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럼 제가 여기 print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고 print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array라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print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일반적인 문자, 숫자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그런 명령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 array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이 array다 라고 하는 표식만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ray나 객체와 같은 것들을 화면에 표시할 때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printr이나 또는 bar dump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bar dump는 printr 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이번에는 이 array에다가 숫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3,6,9에다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 추가해서 배열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걸 제가 가피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r을 찍어봤어요. 5.php이니까 이건 일단 지우고 여기서 숫자를 5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3,6,9 그리고 12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12는 어떻게 추가가 됐냐면 보시면 array underbar pus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첫 번째 인자로는 어떠한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배열이 들어옵니다. arr은 1,3,6,9가 포함되어 있는 배열이죠. 거기다가 콤마 하고서 두 번째 인자를 전달하게 되면 그 두 번째 인자를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배열의 값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추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값을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매뉴얼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php 배열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배열과 관련된 한글화된 사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배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여기 보시면 1,3,6,9,10이 있죠.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합치고 싶다. 그럼 여기 쭉 찾아보시면 array under sum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rray sum하고 인자로 배열을 전달해 주게 되면 여기 예제에 있는 것처럼 여기 예제에서는 2,4,6,8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합친 결과를 리턴하기 때문에 20이라는 값이 리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연관배열 associative array라고 하는 형태의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배열은 순차적으로 1,3,6,9가 배열에 활당이 됩니다. 그런데 연관배열이라고 하는 형태의 배열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있고 다른 말로는 값 또는 value라고 하죠.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열쇠, 키가 있을 뿐입니다. 자, 다시요. 여기 array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푸, 12 이게 키입니다. 바, true 이게 값이고 value입니다. 이 키와 value를 구분해주는 구분자는 equal 부등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푸라고 하는 키의 값은 바이다. 10이라고 하는 키의 값은 value, true다. 라고 하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가 쌍이죠. 키와 value의 쌍이죠. 그래서 이 쌍과 쌍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콤마가 되는 겁니다. 이 콤마는 앞에서 배운 배열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배열 요렇게 정의한 이 배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자, 이 배열을 arr에 담았죠. 그리고 arr에서 대문자를 씁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문자 푸를 이 대문자 안에다 대괄호 안에다가 전달해주게 되면 자, 이 푸가 키 열쇠가 되면서 이 푸와 연결되어 있는 값 뭐죠? 이 바 라고 하는 value를 return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값이 echo에 전달되면서 바가 화면에 찍히는 거죠. 자, 다시요. 요 array에 10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했습니다. 대괄호 안에다가요. 그럼 이 12는 키가 되면서 이 12와 연관되어 있는 값 즉 true죠. 이 true가 return 되면서 echo에 전달되고 결국에는 true가 출력이 되는 건데 여기 1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PHP에서는 true를 출력할 때 1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건데 2차원 배열이라는 형태의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키와 value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 배열이기도 합니다. some array라고 하는 키의 value로 이번에는 어떤 숫자나 문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array를 다시 줬습니다. 그러면 배열 안에 배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array는 다시 연관 배열인데 6이라는 키는 o라는 값과 연결되어 있고 13은 9 a는 42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arr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괄호 안에 some array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것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다시 대괄호하고 6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6을 가리키면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5라고 하는 숫자를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배열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그루핑해서 관리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 배열과 관련된 다양한 함수들을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바로 이런 함수와 배열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이를테면 반복을 수행하면서 그 배열이 포함하고 있는 값들에 따라서 다른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값들을 추가시키고 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로직에게 그루핑된 값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배열의 역할입니다. 이번 시간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는 영어로는 오브젝트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 세계는 객체라는 것이 있기 전과 객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객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설명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 또 그것들을 그루핑해서 관리하기 편하도록 한 것이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객체도 그렇게 설명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객체는 이 배열처럼 데이터만을 그루핑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와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을 그루핑해서 묶어 준 것이 바로 객체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 프로그래밍이 거대해져도 그 거대해진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조그만한 프로그램을 짤 때는 변수나 함수가 막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만줄, 십만줄, 백만줄 이렇게 커지게 되면 수많은 변수들 수많은 수많은 함수들이 막 뒤엉켜 있어서 사람들마다 변수를 다르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떠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수정사항들 이런 것들이 모든 그 다른 함수나 변수에 영향을 주면서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이 객체지향이라는 것이고 이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객체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객체라는 것이 있다는 것과 이 객체를 사용 객체를 기술할 때는 클래스라는 걸 클래스라고 적고 그 뒤에는 이 객체의 이름 푸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중괄호에다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으면 이만큼이 객체의 단위가 돼요. 푸라고 하는 객체에 그리고 function do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다른 말로는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new 푸를 하게 되면 이 클래스 있죠? 이 클래스가 정의하고 있는 이 함수 이 함수가 객체 형태로 만들어져서 바 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에서 대시 그리고 이 부등어로 이렇게 하면 화살표 모양이죠? 그리고 do under but 푸 하게 되면 아까 정의했던 이 함수 있죠?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doing 푸 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사실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아주 많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객체가 있다라는 사실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객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쓴다. 이런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nul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null이라는 것은 값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var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죠? 저 변수에다가 null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var이라는 이 변수를 정의하긴 했지만 이 변수에는 어떠한 값도 아직 활당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이 컴퓨터에게 알려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nul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아예 활당조차 선언조차 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하고 그것을 다른데서 호출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언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에러를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이 null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제가 데이터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설명드린 데이터형은 두구두구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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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